안녕하세요. 콜라빼입니다. 네,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. 너무 늦게 돌아와서 죄송해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돌아오겠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. 예상은 하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먹었던 간식거리를 이렇게 쫙 하고 모아봤어요. 간식을 제가 막 이것저것 막 모아놓고 먹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, 이거를 다 먹고 그러진 않았거든요. 더 먹고 싶어도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. 이게 바로 위가 쫄면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는 그것인가? 막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. 하지만 위도 늘리는 게 한순간이라는 거. 네, 위도 금방 늘어나더라고요. 이거는 단백질 쉐이커 광고했을 때 드리겠다고 했던 거였는데 네, 포장을 하고 보니까 블랙박스라. 아, 좀 더 귀여운 거에 포장해서 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다이어트 하는 콜라병 이번에 운동할 때는 운동 계획표를 짜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동 계획표를 짰거든요. 근데 스쿼트 100개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50개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계획은 2, 3일 정도 하다가 빼버렸어요. 나와의 약속인데 그걸 못 지킨다고 자꾸 생각이 들면 저한테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저랑 친해지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한테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? 그래가지고 그 계획은 없앴어요. 새로운 계획을 짰어요. 한 번도 빠짐 없이 웨이트는 매일매일 하자. 살의 탄력이 없다라는 댓글을 가끔가다 보긴 하는데 전 정말 살의 탄력이 없는 사람이긴 해요. 살이 있어서 살이 흘러내린 것도 있겠지만 제가 탄력이 없어서 살이 흘러내린 것도 있거든요. 웨이트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굉장히 뿌듯해요. 호랑이 기운만큼 중독성이 강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전 코너레이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어쩜 이렇게 안 질리지? 아침에 이렇게 먹고 나면 좀 있다가 이제 항상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. 코너레이커 같은 경우는 칼로리는 딥다 높은데 배는 안 채워지거든요. 그게 굉장히 속상하답니다. 먹다만 기분? 근데 맛있어.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꼭 군것질을 또 하더라고요. 몇 주 전에 운동화가 빵꾸가 나가지고 네, 운동화도 새로 샀습니다. 저는 운동화 살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제가 발볼이 넓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발볼이 얄쌍하게 나온 스타일은 제가 신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. 근데 신었을 때 발볼은 쏙 들어가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공시 홈페이지에서 리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읽어봤거든요. 얄쌍해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샀는데 지금까지 샀던 운동화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. 맨날 레깅스 입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허벅지 부분이 보풀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쓸어가지고 점점점점 천이 얇아진 거 있잖아요. 몇 주 전에 밀라웨어에서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한 3발 정도 산 것 같아요. 2XL에서 XL 사이즈가 항상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L 사이즈로 사이즈가 줄었어요. 이거는 소머리 국밥인데 제가 한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점심마다 시켜 먹었던 거 같아요. 그리고 뱃살 운동도 참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. 옆구리를 비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저걸 뭐라 그러지? 아무튼 저거를 많이 하니까 확실히 허리 옆구리가 많이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. 이거는 나중에 뒤에 이렇게 나올 거긴 한데 옆구리 들어간 요 영상이 안 나오네요.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레이션이 요 때쯤 딱 하고 딱 딱 영상이랑 딱 딱 맞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옆구리 살이 빠지고 하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더라고요. 나중엔 그냥 재밌어서 많이 했던 거 같아요. 전해보다 옆구리가 좀 많이 들어간 거 같지가 않나요. 제가 골반이 생각보다 없는 스타일이라 옆구리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저거는 많이 타줄 생각이에요. 뱃살을 제가 기록을 해두려고 했거든요. 근데 줄자를 찾을 때마다 없는 거예요. 가구 잘 때 쓰는 요런 줄자 있잖아요. 요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. 꼭 줄자는 찾으면 없고 안 찾으면 있고 요 때서부터 제가 다시 살이 찌기 시작했거든요. 딱 보이시지 않나요? 옆구리에 살 붙은 거? 아 내가 살이 붙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운동을 내려놓잖아요. 그러면 요요 오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. 물론 지금 많이 찌긴 했지만 조금 살이 쪘을 때 운동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다시 돌아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많이 틀린 거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저는 많이 먹든 안 먹든 그냥 운동은 계속 하거든요. 두 번째 입모드를 한번 받아 봤는데 와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. 피부에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색소 침척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저는 선식마 쉐이크 맛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따로 사먹고 있거든요. 단백질 쉐이크 간식인데 이거 브랜드 측에서 선물로 받았었거든요. 근데 먹어보고 괜찮아가지고 지금 계속 사먹고 있거든요.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. 눈떠보면 벌써 다 먹고 없더라고요. 이것도 옆구리가 잘 빠진다고 그래서 제가 한 작년에 사뒀던 5분 타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. 저희 집에 공간을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운동기계 중 하나예요. 아 언젠가 이거 30분씩 타는 컨텐츠로 한번 찍어볼 거예요.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공원 가면은 되게 많이 보이는 운동기계이긴 한데 이걸로 정말 옆구리가 많이 빠진지 안 빠진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저희 집 목걸이로 전락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괜찮은 건가? 저는 메이트 중 스쿼트에 빠지면 스쿼트만 하고 런지에 빠진 적은 없구나. 제가 이때서부터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술을 정말 한번 마시면 끈질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냥 그 알딸딸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맨정신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보단 사실 알딸딸한 그런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? 그러고서 정신 차려보니까 1조에서 2조가 훅 하고 날아가 버렸더라고요. 물론 그 사이에도 운동은 매일매일 했어요. 운동이 제 유일한 끈이거든요. 끈은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멈출 때도 있고 뭐랄까 내가 좀 무기력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안 좋은 길로 빠져가지고 또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지하 밑바닥에 있을 때도 있긴 한데 내 버팀목이 되어주는 끈이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힘이 난다고 말을 하는데 무기력하긴 하네요. 되게 뭔가 하나하나 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해야 되나? 제가 이 나레이션을 한 번에 녹음했을 것 같지만 지금 몇 주째 녹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같이 술을 마셔줄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저는 혼자 술을 먹는 일은 다시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올해 제가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신과약을 끊는 거였거든요. 제가 2년 정도 상담도 받고 정신과약도 먹었는데 사실 이게 나아지고 있는 건지 안 나아지고 있는 건지 전혀 뭐로 했더라고요. 뭐 도움이 될 때도 분명히 있죠. 뭐 제가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. 그러면 상담 치료가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 화면이 또 바뀌었네요. 아 이번 브이로그는 정말 망한 것 같아요. 정말 왔다 갔다 왔다 왔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색한 거 있죠. 이때 놀러 갔었거든요. 여기는 제가 한번 에어비앤비 볼 때마다 어 여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했던 것 중 하나예요. 근데 뭔가 이렇게 세트장으로 봤던 곳을 실물로 보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? 요새 다시 인테리어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거든요.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 가서 이것저것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근데 나는 이렇게 못 꾸밀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. 늦었지만 여기에서라도 비키니를 한번 입어보고자 사실 비키니도 두 개 갖고 갔었거든요. 여기에서 뭐 비키니 입고 춤을 추든 뭘 하든 간에 아 8월에 무조건 비키니 입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다가 이날도 술 먹고 끝난 것 같아요. 뭐 술 그래서 사실 이날 이후로는 어 이날 이후로는 뭐 술을 먹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. 요게 마지막 술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끊었어요. 제 원래 목표는 57이거든요. 제 키가 164니까 그게 딱 저의 평균 몸무기 있더라고요. 전에 브이로그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20대랑 30대 통틀어 가지고 저는 앞자리가 5로 바뀐 게 딱 하루였거든요. 정말 딱 하루 하루 찍고 바로 위로 올라와서 그 다 하루가 저한테 앞자리 5의 마지막 기억이거든요. 그래서 와 정말 앞자리가 5로 바뀌면 세상에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. 그래서 와 빨리 5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갑자기 이거 나레이션 녹음하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네요. 이제 브이로그로 더 얘기를 많이 할까 라는 생각도 요새는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을 편히 갖고 하면 되겠죠? 제 모습을 보고 얘기하고 이런 게 점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내 생각이 또 틀리면 어쩌지?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. 자꾸 그런 생각이 빠지면 점점점 뭔가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. 저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예민한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되게 민감해진 사람인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저한테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 얼마나 참다가 얘기한 거지 아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냄새가 났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오늘 하루 냄새가 나서 그런 걸까 저는 원래 땀이 많기 때문에 은근히 자주 씻거든요. 근데 이 이상은 더는 못 씻겠더라고요.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겁나 씻는데 어느 날 피가 나는 거예요. 너무 씻어서 좋았던 일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냄새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. 그냥 계속 생각만 하면 자꾸 코를 막 킁킁거리게 되고 아 나한테 냄새 나나 하고 계속 확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번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. 혹시 나한테 무슨 냄새 나니?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병신 같더라고요. 그 시간에 운동이나 하나 더 할 거야. 아니 열심히 안 치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씻는데도 냄새가 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제가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. 이렇게 지금 딱 봤을 때는 정말 살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막 그런 비키니이긴 한데 언젠간 내가 이거를 정말 멋진 몸매로 소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자존감은 정말 남이 높여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언제나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냄새 나서 냄새 났다고 얘기했을 뿐이고 근데 내가 거기에 그냥 예민하게 반응한 것 뿐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냥 그 시간에 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던가 나한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술 쳐먹는 데 시간 쓰지 말고요. 못 먹여도 그만 늘리고요.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세인 것 같아요. 저는 사람은 다 끼리끼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돌려 말하는 게 좋더라고요.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두수없는 브이로그 이렇게 남기고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. 제 영상을 제가 편집할 자신이 없더라고요. 뭔가 저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없었나봐요. 자존감도 한참 낮아져 있었고 그 다음 편은 조금 더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. 어쩌면 3일 뒤에 올릴 수도 있고요. 언제나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안녕